자, 아빠, 기도하자. 누가 먼저 기도할래. 아빠! 그래. 똑바로 앉아. 잠깐만. 똑바로 앉아. 엄마, 이거 아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빠, 이거 이거 준다나, 이거 엄마, 이거 준다나, 이거 고금, 이거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마지막이야, 아멘. 아멘야, 마지막. 빨리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관중도 잘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엄마도 안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설거지랑 청소, 그리고 다 했는데 안 힘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연습기도 다시 해. 아빠, 찐넣어. 연습기도 다시 해. 기도해. 아멘. 엄마, 이거 아파요. 이거. 여덟이. 이거 아파요. 이거. 이거. 아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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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선생님, 통화시켜주세요. 연서가 뭐라 그랬어요? 장난감 부서지면 안되고, 엄마 아프면 안되고, 레고랑 이런거 부서지면 안된다고. 그리고 엄마 아프면 안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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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괜찮아. 앗. 했어? 아빠 괜찮아했어? 땡큐. 고마워. 네. 네. 계속 기다려주세요. 저기 둘부터 할거야? 세정숙 키쳐 주자. 눈아기 주기도 없는 준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시작 하늘에게 주시는 아버지 이를 내 버릇에 물받으시오면 나라다이마옵시며 우리의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을 가야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가야해 주시고 그를 주물들게 하지마옵시며 하나는 한 번 더워줘서 내게 나와와 거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라 아멘 그래 성경이 하십시오 다시 들을래요 먼저